이 멋있어요 죄송해요 자 그러면 요번에 작성한 노래가 다른 걸 하려고 했는데 이걸 해야되겠다 언제나 내가 TV에서 이렇게 TV를 보고 있는데 조금 두부신 양반이 반말하는거야 반말해가지고 비법 보고 저 사람 조금 말하면 되는데 하면서 사실 녹화하고 싶은데 자리가 자리가 저 같은 자리입니다 정말 지금 정도면 이제 나오는데 내가 좋아하는 또 저 좋아하는 여인상에 앞으로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좋아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들이 하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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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빵빵 빵빵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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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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